우리는 더 이상 배터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배터리 진단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 구독 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2028년까지 매출을 2배 이상 확대시키고 IRA를 제외하고도 10% 중반의 안정적인 에비타 수익성을 창출하여 기업가치로 인정받겠습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7일 서울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전사 구성원 대상으로 열린 비전 공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말 공식 출범한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 비전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운 비전은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사업의 본질은 단순히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켜주는 모든 에너지 순환에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순환 생태계의 중심에 서서 무궁무진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논 EV 사업 확대로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LFP 고전암 미드니켈 시리즈 등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 BAAS, EAAS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 사업 기반 확보 전고체, 건식 전국, 공정 등 차세대 전지 기술 리더십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